속도가 없을때는 이렇게 요동을 안치는데 빠르면 되네요 자 2단 넣고 방클러치 먼저 브레이크 빼고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크러쉬 들지마 브레이크 힘만 빼요 중립 기가 중립나요 중립나요 중립 좀 더 올라갈게요 정지 정지 기가 중립 기업 빼고 기업 빼고 싫으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2단 넣고 브레이크 빼고 중립 꺼졌어 신어바뀌다 2단 바꿉시다 바꿔야 되겠죠 브레이크는 떼지 브레이크 밟지마 내가 브레이크 밟을 안했는데 갑시다 갑시다 4단 이잖아 2단을 막아야지 4단 이잖아 2단을 막아야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동까지만 기어를 뺐다가 시동을 다시 2단 들어가랬잖아 기억나요 왜 사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 또 따먹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안 돼요 오케이 1단 이재 2단 이재 2단 이재 2단 이재 4단 이재